과학은 어떻게 의심하는가? 모든 과학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60대에 접어들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자연에 대한 호기심, 인간에 대한 호기심, 사회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는 순간 우리는 급속하게 늙게 됩니다. 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대나 30대나 40대나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큐리오스티라고 불리는 그런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자연에 대한 호기심, 사회현상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주변에 나무라든지 꽃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지하게 매사를 대합니다. 저는 그 흥미진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은 급속하게 늙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세상사를 굉장히 우울하게 본다고 봅니다. 선거라는 것은 한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가 제대로 치루지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의심은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의심은 바로 뭐하고 같은 거 아니까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한 여러분 그래프 너무나 많이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2018년 지방선거에 17개 시도 및 광역시 사전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발표 득표수입니다. 오염된 득표수입니다. 오염된 득표수를 가지고 보더라도 서울시 울산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 이상 정도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항상. 그리고 나머지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 같은 소위 간단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전남 광주와 전북과 전남과 제주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너무나 다르다. 그럼 선거 조작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심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문다는 것은 사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경력 관리를 위해서 정치를 계속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부정선거에 관여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면 당연히 우리는 시민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을 갖고 이것을 규명하게 해서 나서는 것은 바로 과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과학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어야 될 현대인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2018년에 서울시의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0% 이상을 기록할까 어쩌면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10%를 기록할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마땅히 뭐를 가져야 되냐 이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서울시장 선거나 서울시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오염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랍니다. 2022년도 4년이 지난 2022년 3구 대선에서 전국시도 전국광역시와 시도의 모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어쩌면 모두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오냐 여기서 아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를 심하게 조작을 했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한 의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런데 이것이 시도 광역시 차원에서가 아니고 종로구 차원을 들어가면 어쩌면 종로구의 모든 그런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고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0에서 23%를 기록하냐 이것은 우리가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 같으면 자연스럽게 아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의심스럽다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누가 했지 어떻게 했지 왜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이 취할 태도이고 그와 같은 관심이 일어서는 것은 그냥 뭉개거나 입을 다물거나 귀를 막거나 생활 안 하거나 그럼 그것은 동물의 영역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짐승의 영역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짐승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인간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보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을 칠거나 아주 심하게 장난을 칠거나 2018년에 장난질을 칠고 2017년에 장난을 칠고 2020년에 장난을 칠고 그런데 그 장난을 고치지 않으니까 2020년 상구대선까지 장난을 치고 그 장난을 또 고칠 생각이 없으니까 2021년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면 취해야 될 태도고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라면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21대 총선과 20대 총선이란 것은 20대는 부정선거가 상당히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의 득표 득표율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복되면서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학은 상호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비정상을 고쳐가려가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전했고 현대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보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만큼 심각한 사안은 없습니다. 병은 없습니다. 우리 인체로 하면 안보다 훨씬 더 심한 병이 발생한 겁니다. 그 심한 병이 2017년도부터 발생된 겁니다. 전의가 계속돼 가지고 이제는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이야기죠. 저는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 사람이건 여당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가장 못할 일을 우리가 현 세대가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시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로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친한 정당들은 이렇게 27.85% 더불어시민당은 10.45% 여러분 더불어시민당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섭섭했는지 정봉주 씨는 나는 4월 13일 2020년 4월 13일 나는 당신들이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2020년 사전투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안다. 정봉주 씨가 그냥 그렇게 발설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월 13일 4.15 총선에 사전투표가 끝난 상황이 뭔가 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시민당 정봉주 의원이 최고위였던 더불어시민당의 10.45%까지 더해졌데도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짐승보다 못한 짓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렇게 다른 당은 다 빼앗아버렸다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분이 나쁜 쓴소리 하는 바른 소리 하는 정당은 심한 정당은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기독자유통일당은 39.74%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재검표로 어떻게 대법관인 민유숙 씨는 재판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1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선거 부정이 시작된 것 같다. 이것이 공명호 tv의 썸네일입니다. 사전투표 문제. 2017년부터 시작되다. 처음에는 차이 5에서 8% 점점 더 강한 개입으로 총선에서는 10% 이상 개입. 공명호 tv.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건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총선에서 10% 이상 개입. 그렇지만 총선에서는 지금은 25% 정도 개입한 걸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1월 30일입니다. 공명호 tv에서. 2017년 대선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다가서는 겁니다. 처음부터 단박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지금 방송 드린 내용들을 제가 무슨 확정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사실이란 것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거쳐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확정될 때 비로소 우리가 확정된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유력한 가설 유력한 그런 과학적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과학은 결국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적이다거나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모든 문명이라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심으로부터. 의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도 대개 의심이나 의욕이 제기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는 것도 과학과 접근 방법이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의심과 의욕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인간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욕을 왜 그런가 누가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얼마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눈을 감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고 바로 국민의힘의 하태경과 이준석과 한기호 유경준 이영 신원식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로 결정한 거죠. 훗날 저는 역사가 대한민국이 기로했었던 부정선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누가 오른쪽에 섰고 누가 틀린 쪽에 섰는지는 분명히 변별할 것으로 봅니다. 탄핵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소위 가짜 정보에 휘둘려 가지고 본인들은 물론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훨씬 더 강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역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과 소위 사악함 쪽에 서서 안 된다는 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내가 배워온 과학이라는 그런 근거 위에서 이렇게 의심과 의욕을 살 만한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당장 개인적인 그런 얼마간의 이득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노후와 여러분 지시자의 현재의 생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자식 손자 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정승금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사악한 그런 범죄 행위에 묵시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침묵했고 동의했다는 그런 오명과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 모두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 모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작 공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거나 2018년 지방선거를 분석하거나 2020년도 총선을 분석한 것은 모두 다 합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우뚝 세우는데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조작했을까. 그들은 어떤 조작 엔진을 사용했을까. 그들은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조작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전산 조작에 성공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까.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의 행불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 문제를 치료하게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조롱을 절대 퍼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악의 길이고 그것은 결코 인간의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의 길이고 그것은 결코 사람이 취할 길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씨고 하태경 씨 한기호 씨 이형 씨 이런 사람들 유경준 씨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비난을 아주 역사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취임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수님께서 이 문제에 침묵하는 순간 그의 정치적 기반은 거의 다 저가 볼 때는 와해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식견이 없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정도는 감사합니다.